I do the fall, 다리 떠나 빠져나올 방법은 없지 Baby we back in the black, 눈 마주친 순간 Pretty steady, I'll be your new addiction I'll be your new addiction 절대적인 너의 대리, no competition 모든 순간을 싫게 너들 향해 Oh you got me got me low go Baby never ever let go I can't wait, baby come and play Baby I'll be your new addiction 우와 시작부터 이렇게 이거 아니지 맛있겠다 이것도 뭐 있다 야 이거 음식 위치 기억해 난 떡볶이 앞에 음식 위치를 왜 기억해 다시 돌려놓으라 할게 분명해 이렇게 자리를 애매하게 앉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앉은 거야 진짜 그걸로 앉은 거야 이제 뭐야? 원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앞에 앉은 거 같은데 자 오늘은 비티를 위해 준비했어 육아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크래비티를 위해 특별한 힐링 업이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쉬고 묻고 즐기면 오늘의 비티파크를 시작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가 아직 따뜻해 비티파크에만 나오면 힐링하는 거 같아 힐링하는 거 같아 아 근데 미미가 사랑니 뽑아서 못 먹어 진짜 어떡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먹던데 볶음밥 많은 게 어떤데? 나 아까 잘 먹었는데 우리도 먹자 다 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세림이 형 고마워 이거 근데 오늘 잠옷 다 랜덤이었는데 우빈이 형은 자기가 직접 골랐다고 어쩌고 뭐함하지? 야 우빈이가 강아지 하고 싶다고 나 멍멍이 하고 싶어요 하던데 너네는 왜 그런 말을 다 마구 수핀 되고 싶다고 귀여워 딱 오자마자 어 난 멍멍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형 원하는 옷 입으면 기분이 어때? 좋아 아니 근데 이게 23년에 나가니까 새해 복 인사 한 번 드려요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빈이 형이 대표로 드리자 2023년에도 많이 보살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2023년에도 그래비티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애기들 보고 싶다 애기 이름 기억나? 기억나지 기억나는 애기 이름 한 명씩 지수 나 원진이 원진이 새요리 도요리 우리 반 수연이 병주 병주 예주 예주 내가 이름 계속 틀려서 그 세윤인가? 세은이라 그래서 막 세윤인데 너가 세은이라 해서 계속 그랬던 거 같아 지금쯤 잘 크겠지? 잘 크고 있니 얘들아? 우리는 잘 먹고 있단다 우린 열심히 살고 있단다 아니 우리 7살 반 친구들은 초등학교 올라간단 말이에요 와 얘들아 초등학교 재밌게 보내 막국수가 맛있다 족발이 맛있겠네 근데 진짜 이렇게 먹기만 하는 거 맞아? 당연하지 어? 아니 어어? 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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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자 주면 보통 뭐라고 해? 고마워 근데 잠깐 자고 올래?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네 힘들어서 미니 힘들 때 대형 찬다니까? 차로 찬다니 20번 힘들다 아니 먹기 힘들다고 아니 연습생 때 뭐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꽁수부린 거?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잠 잡았다 손 겨울에 진짜 좋아 이거 가져갔지 그리고 엉따 있잖아 엉따 있어 엉따 있어 아니 뭐야 패딩 입고 딱 뒤에 기대가지고 뭐야 엉따가 있는 거면 그러면 변기 커버를 안 내리고 거기에 앉아서 뵙시는 거예요? 변기 커버를 내리면 이게 불편해 흘러내려 이렇게 흘러내려 올리고 이렇게 딱 누워서 자면 패딩까지 입고 가서 어 이제 그러면 가끔 이제 성민이가 형 형 직원분이 찾는데요? 이러면 이제 물 한번 물 한번 내리고 형 형 나올 때 연기해야지 아니 제가 조금 곤란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게 신인 개발팀 매니저님이 항상 형들 뭐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막 그거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형들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세림이 형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 거 같고 뭐 원진이 형은 자고 있는데 아 원진이 형이 머리가 조금 아픈 거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성민이 역할이야 성민이 연습 때 천사였지 근데 뭐가 널 그렇게 바뀌게 한 거였어? 어떤 계획이야? 되게 착했었네 뭐 바뀐 적이 없는데? 아 원래 이랬는데 숨기고 약간 대형아 다 씹고 말하자 나는 이 둘 사이에 있기 싫어 어디 사이로 가고 싶어? 형 이빨 사이 아 진짜 나는 늦게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었어 옷 자체가 꼼수야 너는 혜영이 맨날 게임하다 왔잖아 네 학교 일찍 끝났잖아 혜영이 혜영이 너는 진짜 혜영이 혜영이 집 멀다는 핑계로 1시간 게임하고 왔잖아 1시간이라니 혜영이 진짜 회사하면서 3시간 이따 집 가요 30분이야 30분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제 끝에 한참 열심히 할 때여가지고 하루에 잡아야 되는 보스가 있어요 그거 도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학교 끝나고 집 가서 20분 딱 돌고 그 다음에 버스를 딱 타는 거죠 우리가 연생 때 풀 썰 정도는 이 정도다 맞아요 나머지 비방물이야? 네 아 근데 이제 좀 배부르지 않나요? 배가 차지 않나요? 배가 차지 않나요? 아 배부르다 이제 좀 정리할까? 그래 그만 먹자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잖아 다 먹으면 뭐 해야 돼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낮잠 잘 수 있는가? 낮잠 잘 수 있는가? 피티파크 아 배부르다 딸기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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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었어 음 우와 진짜 자다 야 맛있다 진짜 자다 야 맛있다 카드는 형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줘야 돼? 너 어디 있지? 형들 짜잔 하고 죽겠다 알겠어 어 큐카드 어디 있지? 큐카드? 짜잔 정아 정모한테 있었네 정모한테 있었다 정모한테 있었다 네 대박이다 가져간 김 해봐 정모가 해봐 네 정모가 진행해봐 네 먹방 앤 힐링 토크 왜? 괜찮았어 짜증나 봐 네 저희가 또 이제 맛있게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할 겸 밸런스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요 멤버들 밸런스 게임 재밌겠다 식자는 좋아요 배고파도 1rig 뭐? 1. loquok 2. UH lection 강전Camera 어 4. 무대에서 바지 터지기 노래하다 10초간ц 빨간색 이거나 아니면 무늬 팬티 이런 거 게다가 야 팬티 말고 속옷으로 하다 게다가 원샷 타이트야 잘 들어봐 나 래퍼잖아 내가 용트름이 나와 랩을 하다가 그러면 좀 멋있지 않을까? 에드립 에드립 10초 동안 에드립 에드립 갑자기 내 표정만 자신 있게 하면 아니 근데 나는 무대 위에서 바지가 터져본 입장에서 경험자의 조언 시원하더라고 근데 러니가 제가 프로 멋있는 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했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날 저희 의상이 되게 어두운 남색이었는데 엘러니 형의 속옷이 검정색인가 그랬어 근데 만약에 형이 바지가 터졌어 근데 속옷이 약간 지금 형 잠옷 스타일이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쫙 뜬네 여기 힌둥이가 나와 있어 힌둥이가 힌둥이 나지 않고 야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9을 해 힌둥이가 튀어나와 귀엽지 않아 막 가스페달에 독수리 튀어나와 쫙 하고 있어 그럼 멋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거는 안무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추가 추가 추가해서 바지 터지는 지지지 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크가 어디 달려있으면 마이크가 어디 달려있냐 아니 또 다른 멤버가 옆에서 플로우 동작할 수는 있잖아 지지지 하면서 본인이 어 하는 소리까지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거랑 트름 했을 때 옆 멤버가 어 어 어 어 어 이거 마이크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무조건 전자지 그러니까 전자 나 팬티 있어 나는 내 흠에 전자 되잖아? 그러면 우리 알피 타가지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 마케팅 혜리로 약간 중독인 거 같아 왜 자꾸 그런 걸 공부를 하려고 이런 거로라도 이런 거로라도 난 알리고 싶어 그램피티를 노이즈 마케팅에 너무 빠져있어 아니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노이즈예요 혜란해 무대 위에서 약간 그 이병헌 선배님 짤 알지? 아 으아아아아아 아 으아아아아아아 아 웃기지 말았나봐 아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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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에 치아가 나면 항문에 가를 간다 치과를 간다 어 치과는 반대로 넣어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초록색 초록색 목표를 아 잠깐만 이건 좀 더러워 아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아 다음 주제는? 으흠 여기까지 먹어야 돼 으흠 여기 앞에 주제가 있어 지금 와우 쫄쫄 입고 무대 대 노메이컴 무대 노메이컴이 낫지 않냐? 내가 어제 저거를 팬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냥 확실히 노메이컴이 더 많았어 아 진짜? 근데 나는 무대의 약간 크기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 근데 노메이컴이 낫지 않냐? 바지도 안 입는 거야 어? 반바지도 안 입는 거야 근데 초록색 초록색이어서 그거 크로바퀴 돼가지고 팬분들이 편집할 수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재밌겠다 또 막장 그렇게 해서 팬분들이 이렇게 또 크로바퀴 하면 노이즈 마케팅도 된다고 지금 세림이 형 옷에도 크로바퀴? 아 그럼 이거 빼고 난 노메이컵에 쫄쫄이도 괜찮아요 보는 사람 눈도 살짝 신경이 쫄쫄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저거 내 기억에서 러비티 지우기 vs 러비티 기억에서 나 지우기 와우 자 그럼 첫 번째 내 기억에서 러비티 지우기 내가 러비티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 둘 셋 나도 나도 오 진짜? 둘 러비티 기억에서 나 지우기 하나 둘 셋 왜 왜? 나는 솔직히 처음엔 다 그냥 아래였다 왜냐면 내 기억에 어쨌든 남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를 뭔가 함께하기가 힘들 거 같아서 첫 번째 걸 하면 그래도 러비티가 다 나를 기억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기억을 잃어 그래도 어쨌든 후배를 보면 러비티한테 연락이 와있고 뭘 해도 러비티가 어쨌든 먼저 다가와주고 하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어 근데 근데 약간 뭔가 러비티의 존재 자체를 까먹는 거니까 내가 이거 집에서 뭐하고 있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러비티가 없으면 크래비티도 없어 이 정신은 왜? 나? 이 정신은 머리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러비티가 기억 잃어버리는 거 보다 내가 기억 잃어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왜? 어? 왜?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건 지금 모두가 이해했어 모두가 이해했어 러비티가 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있을 거 아냐? 그 기억은 안 잃어버렸을 때부터 해서 차라리 내가 잃어버리겠다 어 이거지 간단한 내용 근데 나한테 간단한 명령이야 그냥 차라리 나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왜냐면 나는 한 명이지만 러비티는 훨씬 숫자 많으니까 슬픈 기억을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혼자 담당이다 혼자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다 혼자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혼자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아 맞아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단박씨 니말이 맞음 님들짱 님들짱 나는 뭘 해야 되지? 아니 뭘 안 해도 돼 아우 유치해요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을 잃잖아 그거 이제 러비티가 나한테 뭐 이런 일 있었다 이러면서 세림이 형이 말한 것처럼 품애를 남겨줄 거 아냐 그때 러비티가 엄청 슬플 거 아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기억을 갖고 러비티한테 다시 다가가서 나는 누구고 이렇다 이러면서 내가 설명해줄 거 같아 러비티 이미 딴 때 이렇게 막 도로 있고 딴 때 가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파국이죠 저는 후자를 골랐는데 정모 형이랑 비슷한 일로 러비티가 제가 러비티를 잊어버리면 지금의 내가 너무 그.. 혼란스러워 그래서 전수자를 골랐다 내 의견도 약간 오빈 형이랑 비슷한 게 약간 그 잊어버린 사람의 기억을 돌리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거 같아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기억 못 해주는 거야 하면서 약간 그거를 힘들어할 거 같은데 그 힘듦을 내가 겪는 게 낫다 미운해 주인공이 되겠어? 그게 내가 말한 거였어? 그 형이 말한 거였어?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나 우빈 형의 의견을 덧붙인 건데요?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뭔가 난 틀리고? 똑같은 말 했는데 나는 비운의 주인공 스파이더맨이고 원진이가 말하는 감동의 도가리 그치 그치 나는 형은 비운의 주인공 스파이더맨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 프렌리 네이버퀴 스파이더맨 프렌리 네이버퀴 스파이더맨 내가 기억을 잃었어 내가 기억을 찾아주면 러비티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나만 아이디지 나만 추억에 빠져네 나만 추억에 빠져네 나만 추억에 빠져네 여기는 약간 멜로드라마 주인공 그냥 생긴 걸로 판단하네 그냥 생긴 걸로 판단하네 그렇게 가자 좋아 좋아 나도 소아이더맨이잖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형 무슨 이유였어? 지금 둘이 말한 거 또 말해 저는 뭔가 제 이유가 달라요 이제 러비티 나를 까먹으면 저는 새롭게 리브랜딩 하면 되지 여기가 오히려 조합 쪽이네 콘셉트 컨셉을 다 잊었겠다 근데 난 진짜 요즘 귀여운 이미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형 안 귀여워요 형 다행이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러비티 앞으로 앨런이 형 귀여워하지 마세요 귀여워하지 마세요 진짜 리브랜딩 해야 되니까 리프랜딩 해야 되니까 귀여워하지 마세요 귀여워하기만 해요 앨런이 형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 말랑 우유떡 아니다 앨런이 형이 아무리 앨런이 형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말랑 우유떡이라 해도 귀엽다 해주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말랑 우유떡이라 하세요 말랑 우유떡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말랑 황제 펭귄이다 뭐다 다 필요 없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섹시 펭귄 리스펙 하라고 리스펙 섹시 펭귄 해도 멋있는 펭귄이라 오늘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말랑 콩떡 만두 펭귄 다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앨런이 형 멋있는 사람 할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멤버들 기억에서 나 지우기 내 기억에서 멤버들 지우기 저쩌고 기억을 지워요 이거 재밌겠다 저기 재밌겠다 일단 나왔거든 그러면 멤버들 기억에서 내가 지워지기 손 2명? 3명 왜 3명 빼? 잊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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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졌다 잊혀졌다 우리 리더 누구더라? 잊혀졌다 멤버들 기억에서 나 지우기였지 왜였죠? 리브랜딩? 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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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왔다 고주파 고주파 나 세림이 형 의견도 궁금해 나? 세림이 형 리더잖아요 맞아 왜 지워지고 싶어요? 리더하기 싫어해요 리더하기 싫어해요? 아니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멤버들한테 좋은 리더가 되려고 형 이미 좋아요 아니 더 더 좋은 양파들 강둥구금이 생각해 네네네네넨 네네네네넨 평생 못 보고 리브랜딩 볼까요 리브랜딩 볼까요? 리브랜딩 볼까요? 평생 못 봐요 평생 못 봐요? 근데 애초에 트랜지 못 본 사람이 네 우와 내가 멤버를 기억할 거냐 아니면 멤버들이 나를 기억했을까 아 그럼 나 후자로 바꿀게요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 근데 민희가 와가지고 평생아 나 기억 안 나? 한 번 기억날 것 같지 않냐? 나는 근데 못 보는 거면 진짜 내 기억 속에 그냥 남기고 싶은데? 나 못 보는 거면 나 안 고를래. 이건 뭐야? 왜 안 고르는 거 있어? 나도 안 고르지. 야 어르신이 불러! 난 못 고르겠어. 아니 그럴 거면은 똘똘이랑 어? 나는 평생 못 보는 거만 난 못 골라. 치과 왜 가? 야 한 분의 이가 왜 나? 한 분의 이가 왜 나? 집에서 혼자 빼야지. 그래 그래 다르지. 대박! 평생 못 보는 거면 나 안 골라. 근데 평생 못 보는 전자이면 진짜 기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형만 기억하면 뭐 해. 같이 했던 사람이 형을 모르는. 어쩜 못 보잖아. 그래도. 아니 일단 진짜 원진이 형이 정답이 너무 궁금하니까 원진이 형은 뭘 고를래? 원진이 지금 진지해. 내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성민이가 말했던 그 힘듦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저 행복한 힘듦 아니냐? 그냥 보면서. 어렵다. 숙연해지는 질문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멤버 딱 한 명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막 그러면 막 유성 메테오가 떨어져서 지금 곧 있으면 지구가 멸명한다는 전제야? 아니면 딱 지키 직전에. 나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나. 나만 마지막. 자기만 마지막이지. 본인만 마지막. 아 본인만 마지막이에요? 메테오. 먼저 간 사람 없이 나만. 다 살아있던 내가 제일 먼저. 나 원진이한테 전화할래요. 오 왜요? 원진아 너 내일부터 독방이야. 난 세림이 형 리더잖아. 딱 마지막으로 딱 전해주고. 뭘? 내 말을.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는 식으로 일단. 형 우리 옷방 생기겠다. 진짜. 이렇게 몰입 안 되는 사람들이랑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깨져가지고.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나는 우빈이 형한테 전화할래. 뭐라 할 거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형. 어 왜? 어 잘 전해요? 너 아까 봤으면서 뭔 소리야? 대화가 안 돼서 전화하지 못해. 나 웃으면서 갈래. 좋다. 정모는? 나 원진이? 왜? 제일 최근에 통화한 멤버가 원진이야. 제일 최근에 통화 안 했으면 내가 아니었던 거 같아. 뭐라 할 건데 그러면? 아 근데 나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 300살까지 살 거여가지고. 민희는? 나지. 형준한테 걸 거 같네. 뭐야? 어? 화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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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아. 형준아. 여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춥다. 그래. 보고 먹었고. 어. 어. 집에 빨래 좀 개어서 넣어놔라. 어. 언제 들어오는데? 민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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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근데 눈 눈 왜 빨개져? 어 슬퍼. 진짜? 응 슬픈데? 그럼 나도 형준한테 걸어. 여보세요? 하나 하나. 어 형준아. 어 형 왜? 밥 먹었어? 어 밥 먹었지. 왜 형이랑 같이 안 먹어줘? 아 형? 형 언제 들어오는데? 형 이따 곧 들어가야지. 아 진짜? 빨리 들어와 같이 반복자. 응 싫어. 아 난 이런 거 진짜 알았다. 형 곧 들어갈게. 아니 난 우빈이었으면 난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나 이제 너 싫어.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하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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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은 누구한테 전화할 거냐고. 나 세림이 형. 전화해봐 전화해봐 전화해봐. 어 세림이 형. 뭐예요? 뭐예요? 들어와. 아 형 좀 이따 운동할 거예요? 아 운동 가자. 아 그래요? 아 나 오늘 좀 쉬려고. 왜? 아 그냥 약간 오늘 운동할 필요 아니네. 아 뭐 하려고? 아 좀 이따가 뭐 게임이나 같이 하죠 형. 아 그래 같이 하자. 예 끊어요. 이거 그냥 끊을 거야. 아 슬퍼 이런 거. 어 그러면 나 이제 혼자 엄청 우는 거야. 그 장난이 끊고 나가봐. 세림이 형은? 나? 형. 멤버 한 명 하면 다 걸지? 이제 널 놓지 않아. 아 원진이한테 걸지 앨런이한테 걸지. 오케이 두 명. 앨런. 여보세요? 런아. 응? 나 먼저 간다. 뭐 어디 가?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이거 으박이잖아요. 왜 예고를 하는 거 같아. 그렇게 앨런이 형도 죽이는데. 아니 나 이상. 다음 리더. 다음 리더는 너라고. 원진이한테는요? 원진아. 에어. 내가 항상 다 봐준 거 알지? 뭘요? 게임도 그렇고. 넌 나한테 당구는 안 된다. 잘 살아. 아 너무 슬프다 이거. 슬프잖아요. 엘프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못 하겠어. 진지하게 하면 진짜 슬퍼. 태용이는? 나는 원진이 형. 여보세요. 원진이 형. 태양아 왜? 뭐해 지금? 나 지금 세림이 형이랑 게임하고 있지. 아 진짜? 안 들어와? 나는 오늘 안 가려고. 왜? 있어. 뭐야? 너 본가 있게? 아니 아니. 원진이 형. 왜? 잘하고 있어. 뭐를? 태양 운다 웃다. 왜 원진이 형? 그냥 뭔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원진이 형이 잘하고 있어. 태양이 왜 울어요? 뭐야 울어요? 왜 울어요? 어머 저기도 웃어. 형 진짜요? 진짜로 내가 얼마 전에 꿈에서 형준이 형이 죽었거든요. 나 진짜 너무 슬퍼. 나 그때 울면서 일어났어. 진짜? 진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내가 왜 더 슬펐냐고. 형준이 형 팬들이 너무 웃는 거야. 내 앞에서. 왜 귀 너무 슬퍼. 형준이 형이 없으니까 너무 슬프다. 근데 이거 평생 업적이다. 성민이가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줘. 근데 진짜 너무 슬펐어. 나 다 살았다. 근데 진짜 내가 멤버가 죽는 건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슬펐어. 근데 우리 몰입 진짜 잘한다. 이런 걸로 나중에 한 번 해도 되겠다.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제대로 제대로. 살짝 가볍다. 나는 러비티에게 멋있는 오빠 귀여운 아기이고 싶다. 리브랜딩 해야 되잖아. 리브랜딩 해야 돼요. 말은 뭐해. 멋있는 오빠지. 자 멋있는 오빠. 하나 둘 셋. 아 이거 못 그리겠어 근데. 왜 발음은 존중해야지. 그래야 존중한다 야. 아니 근데 저 질문이. 귀여워. 이다 로 꼽는 게 아니라 이고 싶다니까 충분히. 야 영준아 너 그런 머리 하고 그러니까 쟤 귀엽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 너무 귀여워. 그럼 귀여운 오빠 대 멋있는 아기. 말아보봐. 나 괜찮다. 귀여운 오빠 괜찮은데? 이걸로 갈까? 난 멋있는 아기. 나 귀여운 오빠 나 귀여운 오빠. 나도. 나도 멋있는 아기. 나 귀여운 오빠. 자 귀여운 오빠 하나 둘 셋. 귀여운 오빠 뭐야. 귀여운 오빠 오케이. 멋있는 아기. 멋있는 아기. 멋있는 아기. 멋있는 아기. 뭐야. 미니 멋있어. 우리 애기. 안 된 두 명은 누구야. 난 자아가 없어. 근데 아기가 멋있어 봤자지. 아기인데. 야 오빠가 귀여워 봤자 지금. 형 오빠가 귀여우면 날이 나지. 오빠가 귀여우면 뒤집어지지. 어 뒤집어진지. 너무 귀여운 오빠다. 뒤집어진대. 뭐 어떻게 뒤집어져. 뒤집어. 야. 야. 귀여운 오빠다. 귀여운 오빠. 귀여운 오빠. 멋있는 아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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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의 선택은 모르는 척 눈 꼭 감기. 전속력으로 도망. 전속력으로 눈 꼭 감기는요? 전속력으로 눈 꼭 감기기 안 돼요? 감겨드리기. 감겨드리기. 귀신이 만약에 너 귀신이 와서 너한테 말을 걸어. 그럼 그 사람이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봐. 난 그냥 기절해요. 난 거품 물고 기절해. 디 디 파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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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흥! 흥! 무심 무시한 올반들. 으악! 나쁜 인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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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